자 지호는 다시 하게 됐는데요 왜 다시 하게 됐죠 몰라서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뭐죠 e i g h t h 좋습니까 발음은 어떻게 되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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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에이트 이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해서 세븐 세븐 s e v e n 옳죠 뭐 하구요 요 계속해서 세븐 세븐 이렇게 하면 되요 s e v e n t h 오케이 뭐 하구요 나 나인 n i n e 오케이 그래서 n i n t h 그렇죠 발음은 뭘까요 난 나인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케이스에서 풀스 f r st 그렇죠 육합니다 그래서 일란을 라벤 e l e v e n 그렇죠 그래서 1랩을 1번 2 n 2 2 2 2 n t h 오케이, 우리 가고요 rabbit r-a-b-b-i-t snake s-n-a-k-e chicken c-h-i-c-k-e-n three three, 그렇죠 t-h-r-e-e okay, 우리 공합니다 third third, 그렇지 t-h-i-r-d 그렇죠, 우리 공합니다 dragon d-r-a-g-o-n okay steel s-t-i-l-l okay twelve tw-w-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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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-w-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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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V라는 소리 있죠? V, V, V 하고 F 하고 소리내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12 할 때 V가 10이면 12였죠 근데 Ft 소리를 붙이려니까 V 소리가 V, V, T 하기가 힘들어서 Ft 아니고 Ft 더 편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통째로 다 이걸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HEEP S, H, E, E, F, P P Horse H, O, R, S, E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는 아직 기억 안났나요? 세컨드 세컨드 세컨드죠 그렇죠 투스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첫번째도 뭐 첫번째 일은 원인데 그럼 첫번째 원트 이런거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? 두번째는 그래서 S 세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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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고 원 원 일은 원이지만 첫번째 퍼스트 엘레븐 세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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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를 안 냈는데요 그 틀리게 이렇게 있으면 100점 자신 있어서 숙제 안 내는 거 아니에요? 네? 숙제를 안 낼려 숙제를 안 냈는데 틀리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 뭐 다섯 번씩 쓰기라든지 또는 뭐 열 번씩 쓰기라든지 숙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이번에는 선생님이 경고 숙제를 안 냈는데 틀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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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10.5K 딱 두컵 끝 끝 끝 다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